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 데리고 온 아이들은 라올이에요. 캔디향이 나는 아주아주 예쁜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이죠. 아마도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라올을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각자마다 집에 한두 개 정도는 키우고 있는 게 바로 이 라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는 쭉 다육이들 둘러보면서 꽃대를 되게 많이 잘라주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라올을 대품이나 크게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라올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올라오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자구처럼 올라와서 굉장히 예뻐요. 그 꽃대 자체가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라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라올의 꽃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큰 아이를 좀 살펴보면 지금 다 이렇게 여기도 꽃대 여기도 꽃대 여기도 꽃대 이게 지금 다 꽃대가 다 올라온 네 요런 자리예요. 다육이 라올은요. 국민 다육이처럼 아주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그만큼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생명력도 강하고 번식도 굉장히 잘 되는 아이긴 한데 입꼬지가 안 되는 대표적인 또 다육이 중에 하나이잖아요. 대신에 이 가지에 생장점이 워낙 많아서 가지에서 혹은 이렇게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자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자구 번식으로 번식을 아주 쉽게 시킬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 라올인데요. 이 꽃대가 올라오면 대부분은 이 꽃대를 많이 아마 제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라올은 꽃대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뽁 하고 이게 뽑히거든요. 꽃대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꽃대가 살짝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붙어있는 꽃대들을 이렇게 저는 다 이렇게 뽑아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대가 올라온 자리 때문에 이 라올의 얼굴이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친 게 보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올의 꽃대가 이렇게 굵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굵은 크기로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얼굴들이 이렇게 좀 치우쳐져서 얼굴이 예뻐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꽃대들이 올라온 자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꽃대들이 어느 정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꽃대들이 좀 올라오면 저는 이렇게 꽃대들을 다 이렇게 뽑아주는 편인데요. 가끔 이 꽃대로 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라올은 이 꽃대로 사실 번식이 안 되거든요. 가끔 꽃대로도 번식이 가능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잘 키워진 꽃대로 잘 키워진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했는데 답변을 해주신 분은 안 계신데요. 제가 일부러 이 꽃대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꽃대로 제가 이제 실험을 좀 해봤는데 100개 이상 제가 이 꽃대를 다 뽑아서 다 번식을 좀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라올은 꽃대를 제가 한 100개 이상을 실험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어서 뿌리가 나오는지 이렇게 번식이 되는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꽂아놓으니까 뿌리는 거의 한 90%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더 이상 이게 라올로 이게 번지지 않아요. 꽃대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꽃대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실험한 게 이렇게 뿌리가 나온 아이들만 다시 따로 심고 여기 위를 잘라주었어요. 혹시라도 그냥 꽃대의 이 얼굴 부분에서 라올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아 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다시 꽃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대로는 번식이 안 되겠구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실험한 결과 안 됐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꽃대로 번식을 혹시라도 성공하신 분들 뿌리 내려온 것까지 말고 그 이후에 진짜로 꽃대로 번식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또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꽃대로는 번식이 안 되거든요. 대신에 입꽂이도 안 되고 꽃대 번식도 안 되기 때문에 가지에서 굉장히 많은 자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되게 번식을 잘 할 수가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꽃대가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집에 라올이 정말 많았는데 한파에 제가 라올이 정말 거의 이거 두 개 빼고는 다 얼었거든요. 그것도 다 대품으로 제가 한 2, 3일 정도 신경을 못 써준 날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그날 완전히 다 정말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이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노숙을 하러 나가는 아이가 저희 집에서는 라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지에서 마당에서 정말 추운 겨울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 노숙하면서 그래서 예쁜 아이를 보는 아이들이 저는 이제 라올인데 라올들이 다 얼어 죽어가지고요. 이제 다시 라올을 사실 이제 구매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라올들을 사가지고 오는 농장이 있는데 갈 일이 조금 멀어가지고 제가 이제 라올들을 아직 더 많이 사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저는 라올을 더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풍성하고 또 햇빛에 달달 구웠을 때 너무나도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또 이제 라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때는 저는 이제 꽃대를 다 이렇게 좀 따주는 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꽃대가 있으면 이 꽃대에서 나오는 그 연한 단물을 먹고 싶어하는 뭐 진듭물이나 깍지벌레들이 좀 잘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때에는 쓸모가 없는 꽃대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부러 사실 이제 꽃을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예쁘게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라올은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 자구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예쁘지 사실 꽃을 피우면 예쁘지 않은 다육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꽃대를 보시기 위해서 또 키우는 거라면 뭐 꽃대를 그냥 놔두셔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이게 라올 얼굴이 얼굴이 예뻐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꽃대를 제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이제 라올이 건강하게 잘 크기 위해서는 사실 꽃대가 없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라올은 이제 집에서 키울 때 오랫동안 잘 묵어야 입장도 조금 더 짧아지고 핑크빛이 돌면서 정말 정말 예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쁜 라올을 보기 위해서는 일교차가 클 때 물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온차를 이용해서 물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갈이를 할 때 상토 성분보다는 마사 비율이나 다른 조금 물빠짐이 좋은 영양가가 있는 녹소토나 제올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키워주시면 훨씬 더 핑크빛이 돌면서 입장도 짧아지면서 훨씬 더 예쁘게 키울 수가 있는 아이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거리대에 꼭 라올을 노숙을 시켜보셨으면 하는 추천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또 라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농장을 가더라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가 라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 2,000원, 3,000원짜리부터 이렇게 좀 대품까지도 사실 농장에서 잘 고르면 만원, 2만원짜리여도 정말 정말 풍성하고 예쁜 라올을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장에 잘 찾아보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좋은 라올을 만나면 구입을 한번 해보셔서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얼굴도 예쁘지만 목대를 잘 만들어서 또 성장을 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또 목대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묵어져서 키우는 아이들은 이렇게 좀 늘어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주아주 또 멋스럽게 키울 수 있는 아이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왕이면 조금 큰 품종으로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해주신다면 약간 좀 낮은 분보다는 높이가 있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고 이렇게 목대가 길어질 때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예쁜 수영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라올은 저는 이제 지금 락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준 아이인데요. 항아리에다가 심었을 때 정말 정말 멋스러운 아이가 저는 라올인 것 같아요. 뭐 중고 마켓이나 그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중고로 구매를 하셔서 구멍을 뚫으셔도 괜찮고 사실 그냥 키워도 라올은 충분히 물구멍이 없는 곳에서도 잘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한번 중품 이상의 라올을 키워보시는 건 또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라올의 꽃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 며칠 사이에 라올 꽃대들이 정말 정말 많이 올라와 있네요. 아직은 조금 좀 짧은 감이 있어서 조금 더 길어지면 하나씩 뽁뽁뽁하고 뽑아줄 예정입니다. 꽃대를 이렇게 뽑아놓고 나서는 물을 줄 때 뭐 샤워기로 막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주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꽃대를 좀 뽑았을 때 그 부위가 상처가 좀 날 수도 있고 또 암울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꽃대를 뽑고 나서는 뭐 밖에 나가서 비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꽃대가 뽑혀진 곳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면서 한 일주일 이상 잘 말려주시는 것도 물음병 예방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빨갛고 예뻤던 아이거든요. 이 라올이. 근데 이제 겨울 동안에 실내에 있고 햇빛이 좀 부족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원래 색깔로 지금 다 초록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금 예쁘게 물을 들여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 예뻤던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이제 초록한 감이 있어서 핑크해졌던 아이고 품종마다 사실 조금씩 물드는 게 조금 달라요. 이 아이는 약간 노란빛이 나는 색깔의 느낌으로 물이 들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다시 예뻐질 수 있도록 노숙을 하러 갈 때 1순위로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 3월 중순 혹은 이 3월 말까지 아직은 꽃샘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층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지금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가끔 이렇게 내놨다가 꽃샘추위를 맞아서 간혹 이렇게 또 냉해를 입는 아이들 경험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완전하게 그래서 저는 완전하게 꽃샘추위가 다 끝날 때까지 밖에 노숙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제 햇살도 좋고 음... 아직은 실내에 머물러도 될 것 같아요. 서서히 적응을 시키면서 창문 열어주고요. 창문을 열어서 적응을 시키고 나서 노숙을 나가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베란다에서 문 열어주실 수 있다면 한낮에는 또 혹은 밤에는 조금씩 문 열어주면서 밖에 나갈 준비만 일단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라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라울 꽃대로 혹시라도 번식을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